Sky and Sky 따라해 주시기 물을 흘리고 아 이쁜데 어 그거 신청 하셨어요? 네 네. 오케이. 끝나고 집으로 했어요. 7월 달에. 어 맞아. 출품 7월이니까 느긋하게 만들고 있고. 근데 뭐뭐 내야 하는지 그러니까 다 적어야 돼 거기다가. 아. 이름 제목. 이름하고 제목. 얘를 걸어. 얘를 걸어. 오케이 오케이. 사이즈가 아마 25, 25, 25인가 막 그럴 거야. 아 네. 일단 출품하면 아마 뭐 할인권 같은 거 줄 거니까. 네. 그거 받아가지고. 네. 킷 또 하나 지금 대신. 네. 그거 나이팅게일 할 거냐? 네? 나이팅게일 나오는 거 살 거야? 나이트... 나이팅게일. 나이팅게일이요? 어. HG. 그 뭐야. 역스브쉐어에 나오는 거. 그건 처음만... 하이유건담하고. 아 네. 사자비의 그 소설판이어서 나이팅게일. 아... 그거요? 걔가 아마 8만원. HG인데 8만원인가로 나온다더라고. 하긴 할 생각은 없을 것 같다 보니까. 글쎄요. 어. 그리고 이번에 그 뭐지? SD 새로운 시리즈 나오던데? SD 그... 응. 그 3국. 3국자 말고. 새로운 거... 이번에 새로운 SD 시리즈 나오는데. 네. 아무튼 키트는 되게 멋있더라고. 아 네. 아 네. 아 네.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진짜. 네. 저도 생각이 안 난다. 그러니까. 그러니까. 천천히. 천천히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죄송할게. 왜 있어? 그냥 하다보면 다 그런 거지. 뭐해? 자. 세탁. 세탁. 세탁을. 바르면 돼. 바르면 돼. 바르고. 바르고. 이렇게. 아까 그 덕터를. 먼저 주고. 응. 한번. 배발 잘 떨어지네. 나. 날 좀 버렸습니다. 더 버려야돼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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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오랜만에 불려야 하네. 우리가 지금 뇌가리 까는데도 그냥 1, 2분 지나가는데. 네네. 원래 얘네들이 물에 분리하면 대략 10초에서 20초면 되는데 영상만 지금 3분 넘어가고 있거든 근데도 아직까지도 안 먹었거든. 이거 쓴 지 오래된 데 가려야 이거 혹시? 언제 산 건데 얘는? 썬더볼트 작년에 작업했던 거 그거 구나 그리고 나무 그거 쓰고 있구나 지금 그러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어 시간이 오래 되다 보면은 손으로도 안 떨어지냐? 손이요? 아트라이프 일단 내려놓고 손바닥으로 살짝 밀어봐 그렇게 해봐요 왜냐면 거의 한 10분, 20분 분리할 때도 있어 이게 된다 오케이 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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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떴다 조심해서 오래된 걸 어쩔 수 없구나 조심스럽게 세탁을 발랐으니까 이렇게 살살, 그렇지 그렇지 면봉 살살 됐다 이거 데칼 하나 붙이는데 4분 30초 오래 걸린다 진짜 이거 이따 반광 마감 할 거야? 네 떨어지는 게 문제야 그게 네 조심해 네 이거 이제 반광 마감 할 거네? 아 네 오케이 살살 뿌려라 뭉개지 말고 네 아멘 아멘 아멘